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뉴스는 트로트계의 스타, 손태진의 최신 동향입니다. 손태진이 참여한 100년의 약속 프로젝트는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조영수 작곡가와의 협력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SBS, MBC 황영홍 콘서트에 100억 원이 투자되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손태진의 100년의 약속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조회수 30만 뷰를 돌파하고 주간 멜론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그의 매력이 여전히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과거 폭력적인 행동으로 비판받았던 손태진은 3월 4일 불타는 트롯맨 결승 녹화에 출연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유명한 트로트 가수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손태진은 과거 행동으로 인해 반대를 받고 프로그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최신 정보에 따르면 손태진의 노래는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를 위한 선물로 거액을 투자하여 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수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랐으며, 작곡가 조영수는 손태진의 팬덤을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한편, 손태진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회원수가 1만 1,165명에 달하며, 전일 대비 1,1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의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는 그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해주세요. 더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